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적폐청산 방송, 역적입니다. 저는 진행자 mc노고요. 오늘도 역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선생님, 역사적폐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우리시대의 참실장 박한용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바쁘시죠? 네 여전히 바쁘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목이 좀 이렇게 성대가 결질됐다 그러나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냥 자가진단이에요. 자가진단으로. 워낙 바쁘신데 또 늘 또 끝나면 뒤풀이 하시죠? 꼭 그렇지 않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 뒤풀이 하시는 비율이. 하여튼 1%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퍼센트에 들어갑니다. 네. 이건 좀 일정관리도 잘하시고 건강관리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 박 실장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출발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네. 긴장되십니까? 언제나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제 궁금증이 아니고요. 팟빵 게시판에 우리 청취자께서 올려주신 궁금증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이디 투아비스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투아비스? 네. 투아비스. 투아비스가 아니고. 투아비스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 트와이스를 아시네요. 실장님. 두 배 두 번 이런 뜻이잖아요. 아. once twice. 저는 걸그룹 얘기한 건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요새 인기 있는 걸그룹에 트와이스라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그걸 우리 박 실장님이 걸그룹도 아시네 그랬더니 그냥 영어 단어 트와이스 얘기하신 거예요? 네. 뭐 again 두 번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네. 레드벨벳 아십니까? 붉은 벨벳이죠. 네. 걸그룹 이름입니다. 아 예. 혹시 아시는 걸그룹 이름 있습니까? 혹시? 바니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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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소녀. 네. 와. 은방울 자매 이후. 알죠. 국보 자매 이후의 토끼 소녀. 네. 잘 알아요. 좀 최근에 조금 최근에 걸그룹 뭐 좀. 아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소녀시대는 아시죠? 그렇죠. 소녀시대는 아시죠? 네. 소녀시대는 알아. 그래갖고 저는 트아비스님 아이디를 들으시고 트와이스가 아닌가 그러셔가지고 걸그룹 트와이스를 하시네 이랬더니 착각이었네요. 저의. 예예예.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트아비스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네. 누구보다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는 박한용 실장님. 제 기억엔 언젠가 tv에서 뉴라이트의 어느 인간과 이승만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며 분위기를 주도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 혹시 뭐 언젠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기억은 나는데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이승만에 대해서 분명히 나가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토론을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재례를 봉행하는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조선시대 왕과 왕후들의 신주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한때 매국노 이완용에 신주를 넣었다. 가로열고 모셨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요. 가로닫고. 신주를 넣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역적 중에 상역적인 이완용을 어떤 계기로 넣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ps 종묘에 있는 해설사에게 여쭤보니 잘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박실장님께 여쭤봅니다. ps는 안 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설사님한테 좀 미안한데. 어떤 분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보면 도성을 짓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도성을 짓게 되면 건물의 배치 원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 얘기에 나오는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 사소경할 때 얘기. 거기에 주례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예법. 주례. 그게 보면 도성을 지었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수 건물이 있어요. 그게 좌묘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좌묘우사. 왼쪽에는 묘당을 두고 종묘를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 이때 왼쪽 오른쪽을 할 때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하늘에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임금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아가듯이 지상에서는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임금도 북극성의 위치에 앉아있죠. 그래서 남면북좌라고 해요. 남면북좌. 네. 남쪽으로 얼굴을 향해서 북쪽에서 앉아있다. 그때 좌묘우사면 임금님의 왼쪽 팔을 말하니까 좌측용할 때 그거 좌야. 그러니까 좌측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 보면 종묘와 사직 그렇게 돼있죠. 위치가. 종묘 있고 사직공원 있고. 네. 사직단이죠 원래는. 거기 사직공원에 어렸을 때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직은 토지신하고 곡식신을 모시는 거죠. 농업국가이고 국토를 지켜야 되니까 수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묘는 뭐냐 전통시대라고 해서 왕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그렇게 되니까 국왕의 조상들부터 역대 왕과 왕후들을 모시면서 제사진에는 사당이죠. 양반집에는 사당이 있다면 국가에는 종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에서는 보면 이완용의 신주를 모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니까. 종묘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신당이 있어요. 종묘 안에 공신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역대 왕들에게 특별하게 공로가 있는 공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정한 공로가 높았던 사람들을 공신으로 배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 다수 논쟁이 있었는데 이완용이 모셔졌냐 안 모셔졌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대체 모셔졌다는 걸 봐요. 다시 말하면 1926년에 순종이 죽습니다. 순종이 죽었으니까 순종이 종묘에 배향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종 때 당시에 공신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 송근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공신당에다가 이른바 모시게 됩니다. 이때 뭐냐 유한용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까 일단 저는 이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록을 찾아보니까 1940년 종묘 숙직 일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완용이 배향되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건 맞다. 1설에는 원래는 올려다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숙직 일기가 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방이 된 이후에 당연히 철폐됐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종묘에 이완용의 신주를 한때는 한때는 다만 그것이 일제강점기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신당에 넣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외국의 공로잖아요. 다시 일본이 사실은 작동된 거겠죠. 그래서 또 내각 총리 대신을 했어요. 그리고 대훈이라는 훈작이 있습니다. 최고 훈작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본으로서는 그렇게 아마 당연히 그걸 널차고 앞뒤에 가했을 것이고 또 상당히 부담과 논쟁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군요. 나머지 웃음은 것은 이완용이 죽을 때 명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정이 뭡니까? 시신이 있고 관이 있잖아요. 시신이 들어간 것을 관이라고 해요. 관이 들어가는 곳을 곽이라고 해요. 곽. 그러니까 속광묘하면 돌로 된 데다가 관을 넣는다. 그렇죠. 목광묘하면 나무로 된 속에다가 관을 넣는다 이렇게 돼요. 관위에 덮는 천을 명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이완용은 자기가 유언할 때 예를 들면 대한제국 총리 대신 대훈이 이완용 지구 이렇게 상식이잖아요. 이 유언위원사님 뭐 했냐. 영라대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할 때 난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선총덕부 중추원 부의장 이완용 지구. 그걸 이완용이 유언으로 그렇게 하라고 남긴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명정이 그렇게 써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골수친일파였네요 정말요. 자기 자신은 조선총덕부의. 뭐냐면 중추원 부의장이다. 내 소속을 대한제국으로 하지 말고 조선총덕부로 꼭 해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놈을 왜 종묘에 넣는다고. 정말 그러니까 정리하면 순종황제 승하 때 순종황제를 종묘에 모실 때 이완용도 공신당에 들어갔다. 네. 그런데 연도는 정확치 않는데 확실히 40년에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모셨다는 게 참 민망합니다마는. 그리고 이왕 말로는 명정에는 또 재미있는 야사가 있어요. 이완용의 명정이요? 네. 이완용 부담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밟고 하니까 이제 이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현재도 이완용의 묘는 모릅니까 사람들이? 없앴죠 나중에. 없앴는데 후손들이 하도 추적하면서 그 묘를 훼손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정이 사라졌어요. 그 천이요? 네. 그래서 어느 지방대학교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명정이요? 네. 이거 어디까지 야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가 자기 제자가 박물관 관장을 하니까. 그 당시면 몇 년도쯤입니까? 정확히 저도 모르죠. 야사다 보니까. 60년대 정도 되는 건가요? 그쯤 되겠죠. 야사가 오니까 연도로 제가 전혀 듣지 못했어요. 명정이 딱 전시된 걸 보고. 조선총독국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박물관에 있는 물관에. 그래서 난처하지만 워낙 그 당시만 해도 개판이었나 봐요. 박물관 그런 법들이. 그리고 뭐냐 하면 또 워낙 실세니까 역사학계에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명한 학자시군요. 네. 그분이 달라 그랬다. 네. 그래서 딴 거하고 바꿔치겠다 얘기도 있고 바꿔서 교환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자기 집 마당에서 태워 없앴다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있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거기까지 설명드렸네요. 그런데 야사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걸 이게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서 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리가요. 그럼요. 화가 났으면. 네. 그럼 왜 태우신 거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역사식을 알 수가 있고 네트호킹을 알 수가 있죠. 이완용과.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젠간 공개가 될 겁니다. 좀 더 조사가 더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태웠다는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역사적 사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걸 또 게다가 박물관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감히.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뭔가가 흔적 지우기로 봐야 된다. 두고두고 손가락질 할 명정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을 했던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야사를 얘기해 주신 건 그 태운 행위는 증거인멸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셨군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 역사학계의 태도라는 소리를 들었었다. 아 누군지 참 궁금해지네요. 뭐 이 정도 했어요. 언제나 공개가 더 자세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신당에 있었던 기록이 있다. 네네. 트와이스가. 다소 논쟁은 있지만. 예예예. 트와이스가 아닌 우리 트아비스님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까 자꾸 걸그룹 얘기가 계속 머리에 잔상으로 나와서 웃음이 계속 나옵니다. 아는 걸그룹 있냐고 여쭤봤을 때 바니걸스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대단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쌍둥이 자매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볼 기억이 있습니다. 아 바니걸스를 좋아하셨군요 선생님. 좋아한다기보다 그때 문학 방송 많이 탔으니까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우리나라 국어순화운동을 또 벌려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어를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중가요계에서도 진짜 참 뭐라 그럴까요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죠. 봉봉브라더스도 아마 다른 걸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니걸스는 토끼손 위로. 네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그때 박정희가 영어를 없애대서 반미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영어를 못 쓰게 했다는 걸 어떤 자주식의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박정희가 너무 막가파로 가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냐 하면 독재국가를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 비난의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박정희가 막가파로 가려니까 유신체제로. 그걸 비유하는 미국은 뭐냐 하면 비난이 무척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박정희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빡 깐 거죠 지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국이 원래 박정희 미국은 싫어해요. 그러나 반미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상으로서의 반미가 아니고. 그러나 박정희를 도와줄 때는 박정희 또 얼마인지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협조하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이 걸지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까지. 오늘 야사가 많이 나오는데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의 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작은 섬 구남도를 아시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요청할 정도로 일본인에게는 자랑이자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16소년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지옥이자 탐욕의 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조선에서 차출되어 끌려간 역사의 증인을 만났고 기억의 현장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구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지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구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망각의 현장을 기억의 유산으로 구남도 끝나지 않은 전쟁 팟캐스트 역적은 광고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팟빵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박정희 얘기 계속 이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박정희가 대구 사법학교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다뤘었죠. 네. 짤막하게 복습을 좀 해볼까요 박정희는 잘 알다시피 아버지 박승빈이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등으로 태어났는데 늦둥이었잖아요. 늦둥이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서는 일종의 위인전이 있는 가난 코스프레가 있었죠. 무척 가난했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정확히 얘기했죠. 가난하긴 가난했지만 그때는 다 가난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생기고 나서는 조갑재 씨의 정리에 따르자면 유일하게 2명만 상불에서 2명만 보통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초등학교지만 그 당시 보통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유일하게 간 사람이 자기 형 박상희하고 그다음에 막내등이 박정희였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된다 박상희와 박정희가 유일하게 학교를 다닐 만큼 가난했어. 그 말에서 유일하게 학교를 다닐 만큼 가난했어.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고 박정희가 이 당시에 했던 학교에서의 반장이라는 체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반장이라는 것은 자체가 일제 군사 문화의 소설이지만 일종의 권력에 대한 맛을 봤다. 이렇게 봅니다. 반장이라서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박정희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완장의식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나폴렁이 되겠다는 꿈 이런 것들과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되게 되면 장려금은 뭡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건 권력과 그래프다는 군인의 출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세를 지향하는 권력 출세라는 것은 권력입니다. 하는 군인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폴렁이라면 이념적으로는 나폴렁이지만 현실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모델은 황군 장교예요. 제국 장교. 지금 그 제국 장교가 꿈을 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갈 수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본인은 대구 사범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물론 박상기라는 형이 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꼭 보내야 됩니다 해서 갔죠. 이러면서 요즘 말로는 촌놈이 도시아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박정희의 청년 시절 그리고 또 친일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대구 사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면 흔히 조갑제 같은 사람들은 박정희의 이 시기에 굉장히 불만과 불의는 많았다. 그다음에 학교 시간에 대해서 적응 시 못했다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껍질을 까보자 이거예요. 대부 사범학교 입학 시에만 그렇게 우수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수한 거죠. 들어갔던 사실 자체가 했는데 대구 사범학교 시절에 박 씨 드디어 시골을 벗어나서 대구라는 것은 상당히 그때 번화화가 아닙니까 광역시죠. 지금도 광역시지만 그 당시에도 대구는 경상도에서 북두에서 어떤 도시입니다. 도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모던 보이가 되는 겁니다. 모던 보이. 30년대의 모던 보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행했던 것이 연상의 여성하고 누나 동생 관계 맺는 게 유행했대요. 그 당시 트렌드가 연상의 여인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예예. 일종의 여성이라서 호위무사 있듯이 반대로. 이렇게 해서 무슨 간호학교를 다니는 연상의 여인하고 이렇게 남들 이렇게. 로맨스가 있었습니까 로맨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대는 그게 당대의 풍조였다 그래요. 그것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죠. 대구 사범학교 시절에. 그런데 급히 아버지가 병이 났다 유중하다고 해서 내려가 봤어요. 가만히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학중에서 뭡니까 지금 모던 보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중매가 들어와요. 아버지의 명령에 떠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싫었겠네요. 그렇죠. 그 여자 이름이 김호남이라고 합니다. 키가 컸대요. 바학중에는 키가 작았지만 키가 좀 컸고. 그다음에 야학을 다녀서 언문 즉 한글을 껴쳐서 동네 아줌마한테 편지를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 정도면은 그 당시로 치면 상당히 교육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여성으로서는 처녀로서는 그렇게 하면 크게 흠잡을 때가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바학중에는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원티드 메리지.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있을 때 손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럴 수 있죠. 옛날 부모들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썩 금수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박진희가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박진희가 이 시기에 별로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 일단 안 좋았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해석 가능하잖아요. 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안 했겠죠. 아니. 그러나 박진희가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다른 한 번도 성적표가 공개된 적이 없어. 잘했으면 공개했을 거야. 이렇게 딱가리들이.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총각 행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보다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네. 이게 돼서 정확하게 저는 학교 성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대구 사범학교라고 하는 게 교사들 양성서인데. 쉽게 제국주의의 전도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교사들 양성서인데. 그것은 항일교사가 아니라 친일교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사가 다 친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본으로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성적이 많이 나빴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세는 게 빨랐단 말이에요.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족차별이라든지. 조갑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민족차별에 대한 박정희의 분노.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우수한 애들이 모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것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적성이 교수에 안 맞았다. 이 세 가지한테 제가 다 그럴듯 해요. 그런데 단 앞에 하나. 민족의식이 투출해서 차별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학교 성적이 나빴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박정희의 성적표를 보게 되면 유일하게 대학으로 말하자면 A 플러스 그다음에 수우미양가라고 했잖아요. 수우미양가 자체도 일제산제인데. 그렇습니까? 오늘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시대 때. 일본 전국시대요? 신곡시대라고 그러죠. 전국시대 때 목을 비웠을 때 수급을 비웠을 때 그 숫자를 많으면 수 그다음에 우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것이 변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 수우미양가에 굉장히 좀 잔혹한 역사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박정희가 이렇게 성적이 다 나빴는데 유일하게 성적이 좋았던 게. 제가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교련만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련은 수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A 플러스였다. 그러면 문제 제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 당시는 1930년대 아닙니까? 그럼 이 1920년대 말해서 1930년대로 이행되면서 학교에서 중등학교 이상이죠. 고등학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5년제 난 6년제 학교. 여기에 교련이 실시될 때 그 당시에 학생운동 스트라이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맹휴교 이 동맹휴교가 일어날 때 그거가 뭐냐 하면 학교의 병령화 반대.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 노예 군사 교육 반대가 중요한 투쟁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슬로건이었다고.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교련을 반대하고 데모하는데 박정희가 혼자 교련 A 플러스 만졌어. 이게 민족의식인가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정희의 민족의식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정희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교련선생 아닙니까? 옛날에 교련 받아보셨죠? 전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련선생이랑 아주 사제지간에 정을 뜨겁게 나누셨나요? 많이 맞아서 좀 엉덩이가 뜨거웠었죠. 그렇죠. 교련선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련선생하고는 학생들은 사제지간에 정이 잘 안 돼요. 체질상 과목의 특성상. 그런데 박정희는 이 대구사범학교에서 나는 오히려 볼 때 학교 성적은 나빴지만 또 조갑전은 이걸 사실 불만이 많았고 그냥 고독하고 괴로운 시절을 5년이라고 얘기하면 반대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금동화줄을 잡은 시기다. 썩은 동화줄도 아니고 황금동화줄. 박선생님이 지난주에 대구사범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교련선생인 거예요. 교련 교관이죠. 네. 누굽니까? 아리카와 게이익이라는. 아리카와 게이익. 게이익이 하는 현역 육군대령입니다. 육군대령. 그러면 그다음에 교련을 알아볼게요. 네. 이제 학교 군사교련이 시작되고 이제 1940년대 되면 초등학교 3년 이상 또 군사교육을 시켜요. 40년대 들어가면.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 우리도 보면 교관이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우리 때 박선생이가 다시 교련시켰잖아요. 부활시켜가지고. 일제 때 교련을 부활시킨 게 박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지. 지체제에 맞고. 학교를 군대화시켰죠. 그러면 우리는 현역 대위 내지 예비역 대위가 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비역 대위가 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저도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대위로 예편했다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니까 이제 대위도 있고 약간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범학교는 현역 중령의 교관이에요. 거기에 상사급이나 하사관급들 부사관들이라죠. 들이 또 와 있어요. 상당히 높죠. 중령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대대장급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리카는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일본 육사 출신이고 일본 육사 출신마다도 그 당시에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엘리트 군인이 있네요. 네. 그 당시에는 일본은 뭐죠 군인이 최고인 나라잖아요. 궁극주의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군인이 나오니까 헤이 따이상 군인 아저씨 이야기 헤이 따이 병대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나와서 군인 아저씨는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천황을 모시는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나가서 죽어서 돌아오실 때 유관함을 보면 길에서는 사이게이레이 최경렬을 통해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렸던 시대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인기 짱 지급인 거야. 미국에서는 요즘 뭐 소방서 대원이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듯이 그런 식의 교륜 행력 중령이 왔어요. 육사 출신이. 그런데 이 사람은 육군 산학교만 나온 게 아니라 육군대학까지 마쳤어요. 줄여서 보통 육대라고 합니다. 육군대학을. 그러니까 이건 고급 장성이 되는 곳이에요. 완전 엘리트 군인이네요. 그렇죠. 엘리트니까 엘리트들이 오는 곳이니까 엘리트 군인을 보낸 거예요. 중령들이 왔다. 그리고 대의가 아니라 중령이 가르쳤다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사법학교 학생들은 만약에 유사시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디로 동원될 것이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사병이 아니고 장교로. 장교로는 하사관급이나 어떤 약간 간부죠. 초급 간부로 환영한다. 그러니까 중령급이 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방학 때는 실제 부대 실습도 나가고 실제 총도 쏘고 그런 말이에요. 자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박진희는 다른 건 다 성적이 나빴는데 유일하게 교류만 우수한 학생이야. 사법학교 학생치고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얘기한 민족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군발의식과 꽉 찬 거지. 네. 그래 가지고 박진희는 총검사 할 때나 하든지 할 때 시범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했군요. 열심히 하니까 좋잖아요. 조선인은 뭐든 군인만 보고 환장하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놈이 있다니. 그래서 늘 시범 조교수 시켜서 복구세이군 박진희군 참 아까운 놈이에요. 자네는 군인이 천부적인데 하니까 박진희가 으쓱으쓱 했겠죠. 그래서 우쭈르쭤 했었는데 제가 식민지 조선인이라 못했다 이 말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카와 계획에는 굉장히 기특하게 본 거예요. 얘기하세 칭교야말로 조선인들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만주공관학교 만주국 중앙육군문공관학교 또 만주국 수도인 신경에 있기 때문에 통칭신경공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빽을 얻게 된다 이게 뭐가 불우네요 자기한테는. 그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군인이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가 선만한 일본 육사에 중령이 왔어요. 육사 출신. 이게 그냥 어떻게든 잘 보였겠죠. 그리고 그 끈을 결코 박진은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대구사과학교 5년은 우리가 볼 때 그전에 반딧불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감시가 심했지만 박진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 대구사과학교에서 민족의식을 가진 학생들끼리 선배들이죠. 그래서 항일적인 모임도 가지고 문집도 내고 했었어요. 이른바 서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박진은 아무 관계없다. 그냥 박진은 오로지 교류만 열심히 했다. 이게 진실이다 이거죠. 대구사범 시절에 있었던 어떤 민족이나 항일 관련 서클과 박정희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제가 진짜 교류를 열심히 했었죠 . 예를 들어 지청진 장군 같은 분은 일본 육사 나왔지만 탈출해 가지고 광풍군 나중에 총사령관 되지 않습니까 박진은 일본군 따까리인 만주국 장교가 되잖아요. 이걸 봤을 때 전혀 민족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을 마치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성적은 우수하지 않았지만 박정희는 이 당시 사범 학교를 마치게 되면 최소한 2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 요즘으로 치면 100% 취업 보장이에요. 사범 학교 졸업생이 들으시면 불허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일제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먹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임한 곳이 1937년 4월 달에 문경 공립보통학교로 훈도로 가게 됩니다. 훈도는 어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교사를 훈도 초등학교 교원이 훈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는 교유 이렇게 됩니다. 가르칠 교자에 우리가 알릴 유자 유시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937년 4월부터 1940년 2월까지가 공식적으로 재직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학교 문경 공립보통학교는 1938년에는 문경서부심상수학교로 계층이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부터 박정희의 교사 시절로 갑시다. 박정희의 훈도 시절.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한번 문경을 방문했어요. 자기가 학교하고 자기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 하숙을 했잖아요. 하숙지 주인도 만나고 딸도 만나고 했겠죠. 만났어요. 그거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박지희가 교사할 때 어떻냐고 물을 때 노 선생께서는 mc노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고 그러면 좋게 얘기해야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자상하고 뭐냐면 저희를 잘 끌어줬습니다. 심장에 우리 또 심하게는 기자들이 또 장문을 해요. 또 원래 뭐냐면 이렇게 민족 우리 역사를 아르켜주다가 망을 보게 했다는 둥. 그런데 제가 보다 믿을 수 없어요. 대통령일 때 그 학교 졸업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른이 됐잖아요. 시원찮으신데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늘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진짜 애정으로 가르쳐주신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봅시다. 이제부터 하나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흔히 보면 박지희가 교사라서 굉장히 훌륭했다고 얘기 나와요. 박지희 기념관 가보시면 아이들 자상하게 부모님같은 잘 이끌어주시고 하면서 아주 훌륭한 교사라는데 내가 보다 이런 개풀 뜯어 먹는 소리가 되는가. 중요한 건 다른 걸 다 보면 안 돼요. 복잡하게 보지 않고 본질을 봐야 돼요. 박지희가 1937년 4월 달에 초임 교사가 됐어요. 교사 한가입니까 바쁩니까 초임 교사가. 초임이면 적응하려고 바쁘겠죠 당연히. 굉장히 바쁘죠. 전부 교사들 행정에 시달리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군국주의 교육을 실시하니까 굉장히 교사들에게 온갖 걸 다 맡겼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박지희가 들어가자마자부터 만주군관학교 만주고 육군중앙군관학교 거기에 시험 준비를 합니다. 만주국 중앙육군군관학교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인이 1년에 평균 4.3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만주국이 32년대에 만주국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하면 한 13년 정도 되잖아요. 이 14년 동안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연도로 나누면 연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때 1년에 4.3명이야. 만주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서 1년에 조선인이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소유로 인간되는 사람이 4명 4.3명이면 극소지죠. 그렇죠. 이거는 고시보다 어려운 거예요. 참 들어가기 힘든 곳이네요. 그런데 박재희가 교사가 하자마자 부터 고시보다 어려운 만주국군관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재희는 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늘 만주군관학교 시험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사관학교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매우 바빠서 훌륭한 교사였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보다 사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 필기시험 다 있잖아요. 체력검사 다 있고. 그것 준비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어쨌든 박재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대구사후학교 시절에 중요한 것은 그게 교사활동이 아니고 바로 만주군관학교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뿐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37년도 4월달에 가서 원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38년도에. 그러면 원서 접수할 때는 보면 37년도 4월달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기간이. 38년도에 원서를 냈었잖아요. 원서를 냈으니까 딱 1년 동안 초임교사 시절에 1년 동안 뭘 준비했어. 시험 준비하고 원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38년도에 아마 2, 3월달에 냈겠죠.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만주국에다가. 그럼 우편으로. 지각할 수는 없을 텐데요. 떨어진 거야.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유는 나이 초과. 결혼 문제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혼인 신고는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사실혼 관계로만 있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주군관학교 나이가. 이미 박 씨는 대구 3학교 5년제를 마쳐버렸잖아요. 교사를 또 1년 해버린 바람에 2세 이상 초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먼저 서울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39년도 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박 씨는 또 1년을 준비해요. 재수하는 거야. 그럼 1차 지원에서 탈락한 이후에 그 유명한 박정희의 혈서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박정희가 놀라운 부수한 집념. 출세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갖고 해야 말겠다는. 그러면 38년도 1년 동안 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끝이 나요. 1년 시간 봐서 서류 떨어졌다 말해서 또 공부 안 한다고 붙겠어요. 또 그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원천적으로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신혼보증은 또 필요하고. 그런데 어찌됐건 박 씨가 또 해서 39년도에 갔을 때 바로 혈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1차 지원을 했고 탈락했을 때 좀 포기하고 그냥 훈도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건 역시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출세지향적인 그 욕망 거기에 근거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박재희가 그 당시 집에는 잘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9년도에 바로 동료 교사 유중선인가 하는 사람한테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의논을 했더니 혈설하면서 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유중선이라는 사람이. 동료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38년도가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 일본이 조선인에게도 특별하게 육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겠다고 해서 육군 특별지원병을 모집하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혈서를 써서 지원하라는 것을 홍보하는 시기에 박재희가 혈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만주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39년 3월 말에 바로 만주국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이죠. 전에 이 신문에 보도된 신문을 찾았던 그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을 쫙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만주국 만주신문은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아주 끔찍한 것이었어요. 겸맞이로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만주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사진하고. 제목이 혈서 군관지원. 필요해졌다. 혈서로서 군관이나 그것은 만주국 장교라는 뜻이에요. 를 지원했다. 그다음에 반도에 한도는 와카키 훈도가라. 그러니까 반도의 젊은 교사로부터. 하고 그다음에 박증이 사진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3월 29일 날 만주국 직무처에 뭐냐면 박증이라는 사람이 문경에 있는 교사 박증이라는 사람이 일사보국. 일사보국. 멸사본공 이런 것도 같은 뜻이죠. 한 번 찍어서 나라의 대일본 제국에 보답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주국과 대일본 제국이겠죠. 라는 혈서와 함께 장문의 긴 편지를 보내와서 담당 개헌을 감격해 하였다. 그러니까 혈서만이 아니라 편지도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소생은 자격 조건을 보니까 자기는 조건이 부적합해서 침이 참담하기에 그지없습니다. 모쪼록 어떻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하면서 꼭 국군에 채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면서 또 중략한 다음에 일본인 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보국. 멸사본공 하겠습니다. 굳은 결심입니다. 또 그리고 일본인 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보국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그다음에 한 명의 만주국 군인으로서 만주국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는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때 조국은 어디예요. 일본이죠. 대일본 제국이에요. 그래서 멸사본공 개나 말치는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이런 긴 편지를 쓴 거예요. 하도 긴 편지가 기니까 전략 중략 또 중략 또 중략이에요. 결국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견마 지로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그걸 혈서로 이렇게 맹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친일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말로만 듣던 혈서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연구소에서 이거 보도해야 되나. 보도를 해야죠. 창피했어요. 창피해서. 이거는 이렇게 일국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물론 쿠데타 얘기는 했지만 만주국 장교 일본군 따까리 장교가 되려고 혈서가 선기에 만주에 있는 일본인 신문에 보도된 이 기사를 봤을 때 전 세계가 참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도 나라냐 이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냐 이렇게 나올 것에서 정말 저희도 망설일 정도였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참담함을 좀 느끼셨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는 뭐냐면 이것이 보도가 되잖아요. 이 보도가 되면서 만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관동군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리카와 게이키가 바로 이 관동군에 와서 대령이 돼서 신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구사방에 만났던 그 아리카와 게이키가. 게이키가. 게이키. 네.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남양군도 가서 전사합니다마는 나중에는 관동군 또 남방으로 병력이 빠질 때 같이 갔다가 전사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바로 아리카와 게이키가 일본인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선일보 같은 조선인 신문에 실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관동군 장교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카와 게이키가 보나마나 이 기사를 가지고서 관동군 자기 고급 장교들 자기 친구들 아니겠어요. 얘가 내 제자다. 대구사방 학교 시절부터 내 보증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교사하고 나이도 많은데 혈색가 있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황국시민의 모범 아니겠냐.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는 조선인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박진희에게만 특별하게 서류를 통과시켜줘요. 이게 바로 일본 육사 최초의 정률화 박진희예요. 아. 일본 육 만주군관학교 최초의 정률화. 박진희였다. 알고 보니. 아. 이 역사의 평행이론인가요. 네. 그러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건 이하여대의 어떤 성적을 변치지 않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만주국시대 정률화사꾸로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생님의 통찰력. 존경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게 된 거예요. 듣고 보니까 무릎을 치게 되네요 정말로. 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안 좋지만 어디 무슨 대기업이나 어디 탁 들어갈 때 위에 권력자가 있어. 네. 그런데 서류에서 떨어지면 손을 못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서류만 통과해라.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가 통과 안 되니까 혈설을 통해서 해봐라. 그럼 내가 설득해봐라 그래서 서류까지도 통과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기에 무슨 병사계 직원이 편지 왔다고 해서 제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그렇죠. 말했던 공무원이. 아리카와 게이키가 제가 볼 때는 짜고 해봐라 아니겠냐. 따라서 이건 동료교사의 충고가 아니라 저는 아리카와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백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당시에 두 명의 인후보증이 있어야 돼. 신혼보증인들. 내가 볼 때는 아리카와 게이키.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악실 독립군을 이른바 토벌한다는 조선인 특수부대가 있었잖아요. 만주국에. 여기 창설 요원인 강재호가 대구 사람이에요. 강재호. 대구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보증서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신혼보증인으로서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드디어. 신경군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시험을 보러 가는데 1939년 10월 달에 만주국 목당강시 그러니까 분만주의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게 제6군관구 사령부에서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2학기 때는 문경에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네요.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냐 하면 시험 준비법 소리만 통과됐지만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제가 볼 때 교사로서 의무 근무해야 될 연안에서 첫 번째 해는 시험 준비한다고 공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재수한다고 공치다. 혈서 때 덕분에 소료가 통과되니까 이제는 필기시험하고 체력검사하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이 곳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목당강까지 갔다. 그런데 의무 근무인데 2년 그거를 성실하게 안 채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저는 이 부분은 생각 못 했어요. 군인이 시퍼렇게 설치는 나라에서 전시총동원 시대에 계십니다. 조순인이 교사가 나이도 찼는데도 혈서가 있어 가지고 시험 보러 간다는데 학교 교장이 어떻게 오히려 모범으로 칭찬받았겠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박정희의 교사 2년 생활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여 가지고 교사 부임하던 해부터 만주국 장교시험 준비하였고 그다음에 2년째는 만주국 장교시험에 서류가 통과되니까 열심히 만주를 들락날락 그러면서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아이들을 참 잘 돌보았습니다. 이게 진실이겠죠. 요즘 같았으면 그냥 학교에서 잘렸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잘 알려졌지만 시험보러 갔잖아요. 시험보러 왔는데 여기서도 불멸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10월에 만주는 춥습니다. 10월부터 춥죠? 겨울이 시작되죠. 여기에 수험생이 앉아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이제 시험종이 오르니까 2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시험감독관 또 하나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사람. 박정희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당시에 시험보던 동기생이 남균이 증언에 따르면 웬 늑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감독관이 둘이나 들어오나 하고 놀랬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시험감독관이 바로 강제호라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복구세키군 박세기군 자네는 여기 함께. 감독관이. 복구니 오소와테나사이. 그러니까 시험에 늦은 게 아니라 그냥 감독관하고 같이 들어온 거네요. 그건 뭐예요. 시험 보러 온 사람이 감독관하고 커피 마시고 들어온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적 있어요? 그래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유라도 못해본 짓이에요. 그러네요. 정유라고 꼿배기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험 봤다는 거예요. 저는 지각을 했다.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강제호라는 사람이 아까 대구 출신이고. 저는 아마 그 감독관 강제호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관 같이 들어왔다는 건. 왜냐하면 감독관에도 면식이 없이는 치커피지 못 들어오니까. 그걸 알 수 있다면 대구의 선비의 어떤 강조겠죠. 그리고 감독관이 자리까지 지정을 해 주고. 자기 앉아. 얼마나 편의해 봐주니까. 그런 시험 한번 봤으면 좋겠죠. 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특권의식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감봤더니 안 속아 넘어가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냐면 드디어 해서 1940년 4월 달에 입학을 하게 되겠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입학 시간대 15등이었어요. 그래서 만주구 중앙육군군관학교 제2기생. 그런데 간단히 줄여서 신경2기라고 하죠. 여기에 입학을 했는데 15등이었으면 나쁜 성적은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박식인은 여기서 4년제예요. 4년제니까 이제 예과와 본과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1942년 3월 달에 이제 끝나니까 예과가 4월 달에 이제 본과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만주구의 성적 우수생 5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우등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진. 이때 예과가 졸업할 때 뭐냐 만주구 황제 푸위가 오잖아요. 그 유명한 마지막 황제. 네. 푸위가 와서 바로 5명이 있을 때 금딱지 시계 금장시계라고 그러죠. 금딱지 시계를 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신문의 보도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1설에 따라하자면 이것이 만주구 뉴스에 나와가지고 조선인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돼 해서 그 뉴스를 보고서 만주구 공관학교 들어가려고 결심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향을 끼쳐도 악영향만 끼쳤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예과를 마치게 되면 부대 실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실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기는 전쟁하던 시대죠. 1931년 9.18 사변에서 만주를 침략해서 계속 뭐냐면 31년 9.18 이후에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곳곳마다 항일 게릴라들이 생겼잖아요. 만주구에서 조선의 게릴라가 제일 막강했을 거고 연변지역에는. 30년대를 바로 하시게 항일 게릴라들과 만주구의 싸움이었어요. 소련은 나중에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박진은 바로 이 부대 실습을 갔다. 그래서 예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다음에 2개월 동안 부대 실습을 간 곳이 바로 만주구 제5단. 그 연변가면 오탄 이렇게 읽어요. 탄 이렇게 한자 쓰면 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대 제5연대 제3년 제8년 타오산이라는 데서 호랑이를 때를 잡은 산 이런 뜻인데 여기서 2개월간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 2개월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3개월 동안 추가 실습을 갔어요. 관등군으로 갔어. 그러니까 관등군 가서 보병 제38년 돼서 또 실습을 했단 말이죠. 이거 뭐니까 실습이 실진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해서 되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박진은 실습이 끝나고 나서는 성적 우수생이잖아요. 성적 우수생이니까 1942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 실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본인이 소망하고 고대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시죠. 농담 사무 얘기하면 일본 육군 상한학교 본과 3학년에 핀입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특전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박진은 일본 육사 57기는 아니고 57기생과 같이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57기 상당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원족부는 만주군관학교 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통 57기는 아니고 그냥 57기 상당. 그래서 그 애들은 또 그쪽 만주성으로 애들끼리 다 같이 또 이렇게 또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어찌 됐거나 육사는 육사잖아요. 제복 껍데기는. 이렇게 해서 일본 육사에서 뭐냐 하면 또 이렇게 이제 42년 10월 달에 가서 44년 3월까지 이제 과정을 마쳤겠죠. 그렇게 되니까 마치고 나서는 44년 4월 달이 되면 졸업을 하니까 또 이제 바로 소유로 인간하지 않고 견습사관이 돼요. 그러니까 견습사관이니까 쉽게 말 실습하는 거죠. 견습사관으로서 관동군 23사단에 가서 72연대에서 2개월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국의 장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착착 밟아 나가네요. 만족을 그쳐서 황국까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관동군을 거쳐서 44년 7월 달에 되면 다시 만주군으로 가요. 만주국군이 그러니까. 그래서 44년 7월 달에 또 견습사관으로서 만주국 제6관국 보병 제8단. 바로 여기가 박진희가 마지막 근무지예요. 제8단으로 가서 배장. 중국 말로 하면 배장 이렇게 하는데 소대장으로 근무합니다. 실습하면서 소대장 실습소대장이죠. 그리고 1티켓에서 실제로 근무했는데 중국인들의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이 시기에 전투에도 참가했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인 동기생들이 나중에 남긴 회고록들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때 우리는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박진희는 동료들 중국인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에 참가했다. 이때 실습소대장 할 때. 그러니까 박진희는 단 한 번도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다. 실제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증언을 따르자면. 그러고 나서는 48년 12월 달에 공식 임관이 돼요. 그래서 만주국 보병 소위로 임관하게 되죠. 그때 8단이 현지 임관이 되는 거죠.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박진희가 제8단일 때 그가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박진희의 이 시기에 제8단 즉 연대장에 부관으로 있었다. 부관이니까 실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진희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변호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변호가 뭐냐 첫 번째가. 그러니까 박진희는 부관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박진희가 군인인데 총질도 안 하고 있었던 군인은 무슨 군인이겠냐. 그러니까 친일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관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공식 소위 임관은 44년 12월 달 아니냐. 그러면 그다음에 일제로 보게 되면 반년도 안 돼서 해방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로서는 너무 짧았다. 그런데 그렇게 박진희 인생 전체를 보자면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날의 방황의 시기를 뭔 친일로 보느냐. 계급도 말단 소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작 그것까지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세 번째가 뭐냐. 박진희는 이 시기에 공산 게릴라고 싸웠지 항일 조선인 독립군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이 아니다. 이 주장이에요. 그거는 얘기가 건국절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하나씩 부숴보죠. 첫 번째로 박진희는 뭐냐 하면 부관이었으니까 진짜 총질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박진희는 실습 소대장일 때 이미 전투에 참가했다. 이때는 부관을 안 했다. 두 번째로 박진희는 이 연대장 그러니까 8단 단장인 연대장의 을종 부관이에요. 을종 부관은 갑을 할 때 그 을종 부관이군요. 그게 뭐냐 작전참모란 말이에요. 작전참모 군대 갔다 오셨나요 당연하죠. 작전참모가 핵심입니다 군대는. 그럼요. 작전참모가 작전짜가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주국에서는 참모부란 게 별도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참모본부가 다들 있잖아요. 각 부대 단위마다. 그런데 일본은 만주국 군대를 두면서도 독자적인 작전을 짤 수 없도록 배반할까 봐. 참모본부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관들이 참모 역할을 한 거예요 연대에서는. 연대작전참모는 박진희는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로 지시 내리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작전짜가 어떻게 토벌해라. 더 나쁜 놈이죠. 그다음에 부대 기수예요. 깃발. 부대가 군기 아시죠 군대 깃발. 군기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군기 뺏기면 완전히 모든 걸 다 뺏긴 거죠. 그 부대는 해체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깃발은. 그러니까 결코 같은 거 아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볼까요 세 번째부터 볼과 뭐냐 박정희는 공산 기릴라고 싸웠지 뭐냐면 조선인 독립군하고는 싸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아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기는 어떻게 해요. 즉 1937년도 이후에는 만주는 조중항일 동북항일연군 시대예요. 즉 만주에서 동북이은 만주니까 항일을 위해서는 연합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중연합군이에요. 조선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리고 미일이 뭐냐면 중국이 공산 기릴라를 죽이러 갔다 무슨 일제시대가 반공투쟁하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북이나 만주 지역은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이루어내면서 바로 공산당이 주로 대항하던 지역은 화북과 만주에 그다음에 화중은 서로 국민당군하고 공산당군이 섞여 있었고 그다음에 화남 지역은 주로 이제 국민당군이 많이 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적 빛일 뿐이다. 항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의 본질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갑자기 뭐냐면 지금 일제시대를 뭐냐면 반공투쟁으로 바꿔버리는 이 황당한 기법이라는 얘기죠. 그게 결국 이제 건국절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반공 애국투쟁 시기 안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는 뭐냐면 장기로수의 복무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건 하나 따져봅시다. 하나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시기는 장기로수가 아니라 그가 혈세를 썼던 시기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미 그는 39년도에 3월 달에 혈세를 써가지고 충성을 생각한 사람이야.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렇죠. 박정희의 7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총성을 하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총성을 하기 위해서 군사기술을 배우고 익힌 거야. 전문가로서. 살인기회로도 큰 거죠. 나서 부임을 했을 뿐이에요. 부임을 했었고. 그런데 뭐냐. 박정희는 이미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전쟁하던 시기잖아요. 본인이 지급 군인을 선택한 거야. 그럼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갔을 때 지급 군인은 군인으로서 출세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일 때는 어떤 공동을 세워서 출세하겠어요. 전공을 세워야죠. 전공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만지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조선인 게릴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면 조선인 게릴라가 싸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조선인 항일 게릴라를 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간도 특설대가 활동하던 것이 38년도부터인데 박정희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박정희는 그런 걸 알고 지원한 확신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주국 장교가 되어서 그다음에 항일 게릴라를 소통하더라도 거기에 못 받쳐 싸워서 출세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확신범이라는 거죠. 가난하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것이 동기가 아니고 오로지 출세하겠다. 민족의식의 눈을 떴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형 박상희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박정희는 45년 8월 17일 날 해방을 맞이해 박정희는 폐전이죠. 청년 40년 8월 15일 날 일본에 항복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몰랐어. 박정희는 몰랐단 말이에요. 왜? 열하일기 알죠. 박지원의 열하일기요? 북경기의 있는 그 지역에 르허 열하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반벽산이 난다고 했어요. 반벽산. 여기에서 뭐냐면 만족 제8단이 이른바 공산 게릴라 소탕 작전을 하고 있을 때 지도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산속에 있으니까 해방 일본이 폐전한 줄도 몰랐어. 그다음에 거기에 중국군. 자기 밑에 부하들은 다 중국인들 아니에요. 만족이지만 중국인이 제일 많죠. 이들이 갑자기 총을 겨뤄서 무장해제 시킨 거예요. 박정희하고. 일본 폐전했다. 그것도 무장해제를 당한 겁니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 알고 보니까 이미 중국 공산당원들이었어요. 비밀당원들. 이미 침투해 있었던 거야. 이중 스파이였군요. 네. 그러니까 침투해가지고 이들이 무장해제해서 박정희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박정희는 박정희 그가 이 시기가 중위로 인관할 때예요. 시기가. 박정희가 중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일제에 대한 충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출시하기에는 너무 일제가 너무 빨리 폐망했을 뿐인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대구 상황에 거친 바람에 늦게 배팅해서 계급이 낮아졌을 뿐이지 일제의 폐망이 빨랐었던 것이 박정희의 충성이 약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찌됐건 박정희는 해방을 이제 조금 늦게 알게 됐고 무장해제를 당했고 그건 폐전을 맞이한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해방을 맞았을 때 박정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또 출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주구 재팔단에 있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광복군에 들어가는 비밀광복군 이야기. 그다음에 귀국 귀국하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낙루당 이야기. 쭉 하고 이승만 시대의 박정희 하면서 해방위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좀 화도 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박한영 시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패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